음악 네 오늘은 조금 민감한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두 그렇다고 믿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당황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아니야 내 믿음이 옳아 이렇게 계속 주장할 수도 있고 아 그렇구나 내 믿음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역사가 또는 역사에 대해서 내가 믿고 있었던 것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언제나 두 번째 자세를 갖기를 권합니다 뭐냐면 족보 이야기예요 여러분 족보 다 가지고 계시죠? 때로는 그걸 자랑하기도 하지 않으세요? 아 요즘 젊은 세대는 상관없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생각을 고치지 않으면 나중에 똑같이 될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 집에 있는 족보 과연 언제 만들어진 것일까요? 옛날에 만들어졌다고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 옛날이 언제일까요? 여러분이 언제라고 대답하든 간에 어떤 족보도 15세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남아있는 족보들은 전부 15세기 후반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족보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 안동권 씨 족보입니다 이 안동권 씨 족보 가운데 성화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성화는 명나라 황제의 연호입니다 성화연간에 만들어진 족보 그래서 성화보라고 하는데 성화연간은 1465년부터 1487년까지 조선시대 세조 11년부터 성종 18년까지니까 조선 전기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족보 이야기 나온 김에 몇 개 더 소개하죠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족보는 문화유시 가정보라고 하는 족보입니다 명나라 황제 가정연간에 만들어진 족보라는 뜻이고 1565년에 만들어집니다 16세기 후반이죠 같은 해에 강릉 김 씨 을축보라는 족보가 만들어집니다 역시 1565년 그리고 1576년에 능성구 씨 말력보라고 하는 족보가 만들어지는데 성화보 가정보 을축보 말력보 이 네 가지가 16세기까지 만들어진 족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족보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고려시대에는 조선 전기까지도 족보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실물이 없으니까요 물론 앞으로 새로 발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반갑게 지금까지의 설명을 고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렇다는 것이죠 자 족보는 성씨의 사용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디 무슨 씨 할 때 이 씨 이 성씨잖아요 성씨를 사용한 다음에 족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어디라고 하는 것은 본관인데 이 본관이 언제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 고려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 그렇다면 본관은 고려초에 만들어진 것이고 성씨는 언제부터 쓰인 것인가 이걸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씨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 그 성씨 언제부터 만들어진 걸까요 성씨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시조로 해서 대대로 내려오는 혈연집단의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성이 같다고 하는 것은 혈연관계에 있다고 하는 필요조건이 되는 거죠 물론 성이 같다고 해서 꼭 같은 혈연집단인 것은 아니지만 혈연집단이 같으면 꼭 성은 같게 돼 있죠 이 성씨를 우리보다 먼저 사용하는 데가 역시 중국입니다 중국은 충추전국시대부터 이미 성씨를 사용했어요 우리 잘 아는 공자님 공자님의 성은 공씨이고 이름은 구에요 공구 성명이죠 그래서 공구가 공자가 되는 이유는 이 아들 자자를 쓰는 것은 학문적으로 일가를 이룬 사람 아주 위대한 학자에게만 붙이는 거거든요 공구가 그 업적을 인정받아서 공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맹자는 어떨까요 맹자도 맹가라는 성명이 있습니다 맹씨가 가라는 이름이 있는 거죠 역시 위대한 학자니까 맹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무슨 자가 많잖아요 뭐 많잖아요 조선시대에도 이 자자 칭호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는 딱 두 명이 있는데요 딱 두 명 누굴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퇴계 퇴계를 이자 좀 말이 이상한가요 하지만 이거는 보통 사람은 받을 수 없는 칭호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다소 의외지만 송시열입니다 그래서 송자 이자와 송자 두 분이 계시죠 하지만 중국의 충추전국시대 이후로 자자 칭호를 받는 분은 굉장히 많아요 자 그 가운데 오늘은 성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공씨 맹씨 이런 성씨들이 충추전국시대 그러니까 기원전 5세기 우리 단군조선시대 이때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동양의 성시 이야기 했으니까 서양의 성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서양도 성이 있잖아요 써네임 또는 패밀리네임이라고 하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서양에서는 한 천년 전부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천년 전이면 고려 초쯤이니까 거의 우리하고 비슷하게 시작이 됐다고 봐도 좋습니다 서양에는 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 대신 서양에서는 이름이 적어요 왜 우리 미국 사람 만나서 인사를 하면 이름이 이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좀 처음에 알아듣기 어려워해도 미국 사람들은 금방 서로 알아듣습니다 그 스펠링도 구태어 안 불러져도 거의 다 알아요 왜 그러냐면 이 몇 개 있는 이름 중에 고르는 거거든요 다 쓰인 이름이에요 새로 만드는 이름이라는 게 미국에는 거의 없습니다 성이 많고 이름이 적은 게 미국식 또는 유럽식이라면 동양은 성이 적고 이름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름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좋은 글자 두 개 조합해가지고 이름 만드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중국이나 한국은 성이 적고 이름이 많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재밌는 1호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릴리에 소턴 언더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위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박사의 부인이에요 이분이 한국에서 한동안 생활을 했죠 그러면서 쓴 책이 있습니다 호러스 언더우드와 함께한 조선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보면 한국인의 이름을 바라본 미국인의 놀라움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선인은 이름이 많은 민족이다 거의 모든 사람은 별명이 하나쯤 있다 이 별명은 그를 아는 모든 지인에 의해서 붙여지고 또 그들에게 알려진 별명이다 이때 이름이 많다는 건 뭐냐면 자, 호 이런 걸 가르쳐요 이름이 있고 또 따로 부르는 호가 있고 또 따로 부르는 자라는 게 있습니다 자는 친구들 사이에 이렇게 사적인 관계에서 부르는 이름이고 호는 공식적으로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이름이에요 누구를 해볼까요? 아, 정몽주 같은 경우에 몽주라는 이름이 있죠 그런데 호는 포은입니다 다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정몽주의 자가 있어요 달가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정몽주를 부를 때 몽주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달가, 달가 이렇게 부릅니다 달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까운 사람끼리 부르는 아주 스스럼 없는 그런 이름인 거죠 이런 이름이 따로 있어요 호도 있고 그러면 이름은 뭐 하죠? 이거는 안 써요 이름은 안 부릅니다 이거는 공식적인 문서에 성명 기입할 때나 쓰는 거지 친구들 사이에 이름 부르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피휘라고 하는데 피휘? 휘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가려지는 이름이고 피는 피한다는 뜻이에요 피휘라고 해서 잘 안 쓰고 자, 호 이런 걸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언더우드 여사 계속 이렇게 이어갑니다 조선 성씨의 종류는 아주 적다 수천만 인구 가운데서 서로 다른 성씨는 100가지 이하이다 이거는 미국인이 한국에 살면서 아주 관찰력이 뛰어나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100가지 이하 자기가 알고 있는 성씨를 쭉 한번 써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조선의 성씨 중에서 가장 평범하고 흔한 것은 이 씨 왜 김 씨가 아니었을까요? 이 씨가 가장 많고 두 번째가 민 씨예요 왜 민 씨라고 했을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명성황후, 민 씨하고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래서 그 일가족들을 많이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더우드 여사한테 아, 한국 사람들한테는 민 씨가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윤 씨, 연 씨, 홍 씨, 그리고 김 씨, 노 씨, 박 씨가 많고 원 씨, 백 씨, 필 이 필이라는 게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필이라는 성이 있다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성씨는 본 적이 있다 그래서 한국에는 성씨가 적다 우리가 미국에 가서 왜 이렇게 성이 많지? 여기는 그렇잖아요 우리 그 사람 이름 안 부르고 성만 가지고 부르는 건데도 같은 성이 거의 없잖아요 자, 우리 이름이 좀 특별할 수 있겠구나 외국인의 눈으로 보면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성을 언제부터 썼는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사는 기록을 가지고 하는 학문이에요 기록을 찾아야 됩니다 자, 1단계로 기록을 찾는다 기록에서 가장 먼저 성씨를 사용했다는 것이 확인되는 그 성씨는 한씨입니다 네, 여기 듣고 계신 분 중에 청주 한씨들 만세를 한번 부르시겠죠? 청주 한씨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가장 먼저 기록된 성씨예요 어디냐면 그 유명한 삼국지 위서동의전 한번쯤 들어보신 책이죠?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기자조선의 마지막 임금 기준 성이 기씨고 이름이 준이에요 이 기준을 준왕이라고도 부릅니다 준왕이 위만에게 나라를 빼앗겨요 그래서 위만조선이 시작이 됩니다 이 준왕이 나라를 빼앗기고 도망을 해서 바다를 건너서 한나라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 한나라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삼한 땅을 뜻해요 마한, 진한, 변한 삼한 땅으로 가서 스스로 한 왕 한 땅에 갔으니까 내가 왕이니까 나는 이제 한 왕이야 라고 했다는 거죠 자, 이 기록이 삼국지 위서동의전에 있고 이 기록 뒤에 위리학이라고 하는 또 다른 책이 등장합니다 위리학이라는 책에서 이 대목에 해설을 붙인 거예요 뭐라고 붙이느냐면 그랬다는 소식을 듣고 기준의 아들과 친척으로 나라에 남아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위만조선에 그냥 남아있던 사람들도 그대로 우리는 한 씨야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한이라는 성씨가 사용되기 시작되었다 이것이 최초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나가서 기씨들도 우리 기씨인데 기준의 기하고 우리 기는 한자는 다르지만 같은 기씨니까 우리도 기씨의 후손이야 그러니 너네 그 한 씨는 우리하고 조상이 같으네? 동족으로 생각하는 이런 게 생겨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좀 의아한 거는 선우 씨도 여기에 낍니다 주변에서 선우 씨 보신 적 있어요? 옛날에는 선우 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논객이 있어서 선우 씨가 유명했는데 요즘 선우 씨는 유명한 분 안 계신가 봐요? 선우 용녀 아 선우 용녀 죄송합니다 용녀는 알고 제가 선우 용녀는 몰랐네요 네 선우 용녀 맞아요 선우 씨가 있어요 이 선우 씨가 기자와 어떤 관계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가지고 왔어요 선조실록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윤근수라고 하는 이 선조대의 재상이에요 이 사람이 왕한테 선조한테 이런 말을 해요 세상에 전하기로 청주 한 씨가 기자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앞에 읽은 기록으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임금이 무슨 까닭인가 왜 그러는데 하고 물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유연경이라는 사람이 마한지난 변환이 삼한의 국호였으므로 한을 가리켜 기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씨가 기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근수가 다시 아르기를 공가 인가 선우가 공씨 인씨 선우씨도 다 기자의 후손입니다 대개 기자의 작은 아들이 우에 봉해졌으므로 선우라고 한 것입니다 하면서 옛날 시에 기자의 후손에는 털복숭이가 많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대개 선우추라고 하는 사람을 가리킨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아무 근거 없는 이야기 소문을 그냥 전한 건데 윤근수가 그 얘기를 해서 선우씨가 기자의 후손입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이거는 윤근수가 만든 이야기 아니라 그때 세간에 알려져 있던 이야기일 테니까 아 선우씨도 자기들이 기자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한 씨 기 씨 선우 씨 세성 씨는 서로 혼인을 지금은 하나요? 얼마 전까지는 동성동본이 혼인하지 않는 것처럼 서로 혼인을 하지 않았어요 근거가 있는 거냐고요? 글쎄요 저는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 박약한 근거 때문에 사랑을 이루지 못한 기씨남 선우씨녀 이 커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 그런 커플이 없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최초의 기록이다라는 거고 나머지 삼국도 성씨들이 많이 나와요 왕족성만 얘기를 해보죠 고구려의 왕족은 고씨고 백제의 왕족은 부여씨고 신라는 좀 더 많아서 박씨, 석씨, 김씨고 가야의 왕족은 김씨고 또 가야의 왕비는 허씨였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이게 말로만 전해온 것이 아니라 기록으로 전합니다 자, 역사학의 출발, 기록을 찾는다 자, 그런데 역사학의 출발은 그렇지만 역사학이 두 번째로 해야 되는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기록이 믿을만한 것인지를 따져본다 그냥 옛날에 있던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그걸 다 믿을 수는 없는 거죠 한번 따져보자 라는 거예요 자, 먼저 기록부터 찾아봅시다 고구려의 고씨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삼국사학의 삼국류사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시조가 동명성황인데 성이 고씨고 이름이 주몽이다 그래서 성명이 고주몽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왜 고씨가 되었나 하는 이야기가 삼국류사에 실려 있어요 주몽이 나라를 만들고 졸본에서 나라를 세우고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구려의 고자를 따서 자기 성을 삼았다 고구려를 세워서 고씨라고 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글쎄요, 이걸 과연 그대로 믿을까요? 어쨌든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백제의 왕실은 부여씨인데 이거는 좀 더 이상해요 자, 백제의 건국설화 온조가 백제를 만드는데 온조가 형제가 있었죠 비류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주몽의 아들이에요 주몽의 아들 비류와 온조가 왕자로 살고 있는데 주몽이 고구려로 가기 전에 고구려를 건국하기 전에 부여에서 자라면서 거기에서 낳은 아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유리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유리가 아버지를 찾아와요 아버지를 찾아와서 제가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친자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비류하고 온조가 찬밥신세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무리를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온조는 지금 서울에 자리를 잡았고 비류는 인천에 자리를 잡았다 미추홀에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미추홀에 자리 잡은 비류는 나라를 발전시키지 못했고 서울에 자리 잡은 온조가 나라를 세우고 백제라고 했다 이런 건데 그렇다면 아버지가 고주몽이면 온조 비류가 전부 고시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에도 고온조 고비류 이런 말은 안 나옵니다 다시 얘기해서 고시성을 아직 쓰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히려 백제라는 나라를 세운 다음에 자기들의 계통이 부여에서 왔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부여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나는 성을 부여시라고 할 거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성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나의 어떤 그 뭐죠 그 탄생지 내가 원래 비롯된 것 이거를 성씨로 삼았다는 이야기니까 이때 성씨가 갖는 의미가 좀 다르잖아요 과연 이것도 그냥 믿을 수 있을까 세 번째 신라의 박혁거새는 역시 삼국사기에 나오는데 어디서 태어나죠 말소리가 나서 거길 가봤더니 말은 보이지 않고 큰 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쪼개니까 어린아이가 거기서 태어났다 알에서 태어난 아이가 나중에 임금이 되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박을 박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박 같은 데서 태어났다 해서 박씨라고 했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런 거 갖고 안 놀리죠 옛날에는 박씨 성 가진 애들은 전부 친구들한테 바가지라는 놀림을 받았어요 그때는 다 이름 가지고 서로 놀리고 그러잖아요 바가지야 뭐 바가지 박씨야 뭐 이게 아주 그 유래가 있는 그 뭐랄까요 그 놀림이었던 거죠 그래서 큰 알이 마치 박과 같았던 까닭에 박을 성으로 삼은 것이다 이것이 박씨의 소라고 신라의 김씨는 또 어때요 금괴짝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금괴짝이 나와서 그걸 열어봤더니 거기에 산의 아이가 있더라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서 김알찌가 되는데 알찌가 되는데 김씨는 왜 김씨일까? 금괴짝에서 나왔기 때문에 성을 김이라고 한 것이다 이거고 석씨는 석탈에 석씨예요? 탈에는 본래 다판아국 출생으로 처음에 그 국왕이 여국왕의 딸을 데려다 아내로 삼았는데 아이를 가진 지 7년 만에 큰 알을 낳았다 사람이 알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왕이 버려라 그랬더니 왕비가 차마 버리지 못하고 알을 싸서 보물과 함께 괴짝 속에 넣어 바다에 띄워요 이것이 처음에 금관국 그러니까 가야 해변에 닿았는데 가야 사람들은 손을 안 댔어요 이거 뭐 이상한 거야 해가지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랬더니 이게 더 떠내려가서 신라 땅에 닿게 되는데 여기에서 노파가 발견하고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있었더라 이게 석탈에 탈에의 탄생설화인데 그럼 석자는 왜 붙었을까요? 괴짝이 해변에와 닿을 때 그때까지 까치가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까치가 한자로 이렇게 작이거든요 까치 작자에 왼쪽만 똑 떼어내면 이게 석자가 됩니다 돌 석자 석씨가 아니에요 이 석자 옛날이라는 뜻이죠 뜻은 그렇지만 이래서 석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고민이죠 분명히 성씨가 있었네 조금 더 가야 되겠네요 왕들은 그런데 여러분 중에 신라의 육촌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이씨, 최씨, 손씨, 정씨, 배씨, 설씨 신라를 구성한 처음에 사로 육촌이 각각 하나의 성씨를 갖게 돼서 여섯 개의 성씨가 생겼다 이것도 기록으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삼국사기와 삼유사 모두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성씨를 사용한 사람에 실제 사례가 없다는 거예요 사용한 사례가 없다 그래서 어떤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록을 계속 의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역사 연구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자, 기록으로 볼 때 성씨를 언제부터 사용했는지를 알려주는 기록은 이것이 거의 유일해요 중국 책인데 신당서라는 책입니다 신당서는 당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죠 당서가 두 개라서 앞에 것이 구당서고 새로 쓰여진 것이 신당서인데 여기 신라전이라고 하는 신라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왕의 성은 김씨이고 귀인의 성은 박씨이다 백성들에게는 성이 없고 이름만 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 당나라가 망한 다음에 당나라 역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신당서 신라전은 신라가 삼국통일을 한 뒤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통일 전의 상황을 기록한 것으로 보여요 자, 어쨌든 신라가 한동안은 왕, 귀인만 김씨 박지를 썼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성이 없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왕이 성을 쓴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김씨는 분명히 김할지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신라의 왕이 실제로 김씨 성을 사용한 사례는 생각보다 훨씬 뒤에 발견됩니다 유명한 진흥왕이에요 진흥왕이 김진흥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에 나옵니다 김진흥, 성이 김이고 이름이 진흥이다 옛날 왕의 이름, 묘호는 왕이 죽은 다음에 지어지는 거지만 그것은 고려 이후에 생기는 것이고 그 이전에는 왕이 살아있을 때 불린 이름을 그냥 써요 진흥왕이 김진흥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에 나오는 것은 중국의 북제서라고 하는 역사책입니다 이 북제라는 나라에서 신라의 왕을 책봉을 하는데 그 책봉한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청 4년 서기 565년 2월 달에 신라국왕 김진흥을 뭐뭐뭐 신라왕에 책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진흥이라고 쓴 것은 신라에서 스스로 왕의 이름이 김진흥이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렇게 쓴 거겠죠 다시 얘기해서 이 책봉이 있기 전에 신라에서 아마 책봉을 위한 조서 같은 걸 보냈을 거고 여기에 김진흥이라는 이름이 쓰여졌던 거예요 그 앞에 왕들한테서는 김아무개라고 하는 성명이 찾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자들은 진흥왕이 사용한 이것이 신라국왕이 최초로 사용한 김시선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김할지서라는 어떤 걸까요? 갑자기 그 이전에 김시가 생겼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신라왕실이 김시성을 쓰기 시작하면서 나부터 성을 쓰면 안 되니까 조상에게 그 성실을 소급해서 적용한 이야기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진흥왕 때 김진흥이 탄생했고 그 이전의 조상들에게 전부 김시성을 주면서 그 시작의 김할지 설화를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왕이 이제 김시성을 쓰기 시작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런데 말이에요 이 진흥왕 때 만들어진 기록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순수비가 있어요 진흥왕 순수비에는 왕과 함께 마울령, 황초령, 여기 북한산 여기까지 간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명단을 보면 성을 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왕만 김진흥 이렇게 쓰고 성을 쓴 사람 없이 이름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거비부지, 내부지, 영역지, 복동지, 비지부지, 미지, 급진미지 뒤에 지자가 들어가는 특이한 공통점이 있죠 이 지라고 하는 것은 높임말이에요 뭐 요즘 말로 하면 님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거비부님, 내부님 이러니까 이름은 거비부, 내부, 영역 이게 이름이 되는 거죠 자 다시 얘기해서 진흥왕 때 왕만 성씨를 사용하고 왕 이하, 왕 아래는 성을 쓰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렇다면 김할지 설화가 그렇다 하더라도 사로육촌성, 이씨, 최씨, 손씨, 정씨, 배씨, 설씨는 그 이전부터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후대에 소급해서 만들어진 이야기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근거는 이런 거예요 이 여섯 개 성이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의 성씨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중국의 수나라, 당나라 때예요 수나라, 당나라 때 중국의 거성 큰 성들이죠 이런 것들을 신라에서 가져다 썼는데 다시 얘기해서 수당 앞에는 쓰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것을 뒤에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그 이전까지로 소급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왕은 김씨를 계속 쓰는데 관리들도 정말 최고위층도 한동안 성을 쓰지 않습니다 선덕여왕 시기 사례를 몇 개를 찾아봤는데요 선덕여왕 시기가 632년부터 647년까지 다시 얘기해서 7세기 전반입니다 7세기 전반에 자, 사료들입니다 선덕여왕 원년 2월에 대신 을제에게 국정을 총괄하게 했다 대신, 국정을 총괄하는 대신인데 이름이 을제예요 을씨가 아니고 이름이 그냥 을제입니다 5년 1월 달에 이찬 수품을 상대등으로 삼았다 상대등은 굉장히 높은 관직이거든요 그런데 이름이 그냥 수품이에요 자, 여기 또 여러분 아는 사람 나오네요 비담, 비담이 나오는데 16년 1월에 비담과 염종이 여자 임금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없다고 하고는 반역을 꾀해서 군사를 일으켰다 비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비담이 아니군요 선덕여왕의 반대에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 이게 비담인데 비담, 염종, 비씨, 염씨가 아닙니다 그냥 이름만 쓰는 거죠 자, 7세기 전반까지도 최고위층이 성을 쓰지 않았다 왕만 성을 쓰고 있고 귀족들도 아직 성을 쓰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여기서 잠깐 신라가 6세기 중반부터 진흥왕의 성을 김씨로 해서 김진흥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고구려와 백제는 어땠을까요? 유감스럽게도 고구려 백제에서 언제부터 성씨를 썼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다만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신라보다 좀 더 앞섰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첫째 근거는 뭐든지 고구려와 백제가 신라보다 200년 정도 백제는 한 100년 정도 앞섭니다 또 한 가지는 신라 진흥왕이 성을 쓰기 시작한 것이 중국왕조와 외교를 하면서부터거든요 고구려와 백제는 신라보다 훨씬 더 먼저부터 중국왕조와 외교를 했습니다 따라서 고구려 백제에서는 왕실의 성씨 사용이 신라보다 훨씬 더 앞섰을 것이다 이건 분명한 사실인데 구체적으로 언제부터였을까 이것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고구려의 경우에 3세기 말까지 중국의 사서에 고구려 왕의 성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따라서 3세기 말 이후 4세기부터 아마 성씨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고 백제의 경우에는 4세기 후반 근초고왕 때 왕의 성을 여시 백제 왕실의 성은 여시 또는 부여시거든요 근초고왕이 이걸 사용을 하는데 아마 그 전후부터 성씨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고구려 백제의 왕실 성씨든 귀족 성씨든 그것이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쓰이고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의 성씨 사용은 우리 역사에서는 신라보다 앞서서 시작을 했지만 중간에 단절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있는 신라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성을 쓰기 시작했을까 대개 7세기 중반 넘어가면서 삼국통일하기 이전까지 삼국통일이 676년이니까 7세기 후반이거든요 이 사이에 신라의 귀족들 신라 귀족은 대개 진골 귀족이라고 하잖아요 진골 귀족들이 성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김씨, 박씨 이런 성씨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7세기 후반 삼국통일한 이후 이걸 삼국사기에서는 신라 중대라고 하는 시기인데 이때 성이 그 전보다 훨씬 많이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문무왕의 능비가 있어요 문무왕 능의 비 이게 있는데 그 비문이 지금 많이 그 조각조각 나 있긴 하지만 일부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면 김모모가 짓고 한눌류가 썼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김모모 사실은 오늘은 중요한 게 김씨 성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한씨 성이 중요한 거죠 이런 성씨가 이때 기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진골에 이어서 진골 다음에 신분이 뭐죠? 육두품이잖아요 육두품도 성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데 이 사실을 증명해주는 기가 막힌 자료가 있습니다 자 이 여섯 글자예요 이 여섯 글자 중하찬 김지성 이 여섯 글자가 그 사실을 보여줘요 자 김지성은 성이 김이고 이름이 지성이죠 그러니까 김지성을 썼는데 이 사람의 지위가 중하찬이에요 중하찬이 뭘까요? 자 골품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골품제에 따르면 진골은 신라의 17관등 가운데 1등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두품은 어떻죠? 육두품은 17등부터 시작해가지고 승진을 해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제6등급 아찬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육두품이 출세를 정말 빨리빨리 해가지고 젊은 나이에 아찬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이 사람은 그 위로도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관리인데 승진을 못한 이 상태 이거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아찬보다 더 높게 올릴 수는 없으니 만든 방법이 뭐냐면 중위제라고 해가지고 앞에다가 중자를 붙여서 승진을 시키는 겁니다 아찬 다음 해가 중하찬 중하찬으로 정년퇴직을 안 하면 이 사람이 또 승진하는 방법으로 2중하찬 3중하찬 이래서 아찬까지 올라간 육두품이 계속 옆으로 가면서 승진할 길을 열어준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중하찬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육두품밖에 없는 거죠 아 이 놀라운 사실을 이해하시겠어요? 중하찬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무조건 육두품이다 김지성, 중하찬, 육두품 그런데 성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 중하찬, 김지성부터 아 육두품이 성을 썼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여섯 글자가 알려주는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 이제 육두품이 쓴다 그러면 그 이전까지 진골이 썼다 육두품이 쓴다 이 추세는 그럼 그 다음에는 오두품이 쓰겠죠? 사두품도 쓰겠죠? 이렇게 성씨의 사용이 확산된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러면서 김, 박, 설, 석 이런 성씨들이 신라에서 실제 사용된 예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김진흥 이후로 국왕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계속 이 성씨 사용이 확대되고 있었던 거죠 이것과 동시에 이름을 짓는 방법에도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거칠부, 이사부 이런 이름을 써가지고는 앞에 성을 붙이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사람의 이름이 한자식 두 글자로 정리가 되나가기 시작합니다 김지성, 지성 이거는 한자로 두 글자잖아요 아마 이사부 같은 이름은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하는 당시 신라의 어떤 의미 신라어의 어떤 의미를 한자의 음차를 가지고 그 소리를 가지고 나타낸 이름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한자의 뜻을 가지고 이름을 짓는 그러면서 두 글자 또는 한 글자 이름도 나오겠지만 이런 장명법이 생기면서 거기에 한 글자 또는 두 글자의 한문 성씨가 붙는 이런 변화가 점점 7세기 후반 8세기를 거치면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중앙에서 서울에서 지배층이 성을 사용하는 것이 유행이 된다면 이 유행은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아마 지방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생각 밖으로 신라에서는 지방에서 성씨를 쓰는 사람들이 늦게 나타나요 지방과 서울의 차이가 그만큼 많이 벌어져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서울에서는 6두품, 5두품 이렇게 내려오면서 성씨를 사용하는데 성씨를 사용한 사람 중에 가장 많은 직업군은 누구였을까요? 아마 공부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뭘 좀 알잖아요 또 이 사람들은 당나라를 오간단 말이에요 당나라에 유학하기도 하고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미 수나라, 당나라 그 이전부터 그랬지만 성이 없으면 생활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면에 성명을 적게 돼 있었으니까 그래서 당나라에 유학하고 온 사람들일수록 성을 먼저 사용하기 시작한다 자 이런 사실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 당나라에 공부하러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당나라에 장사하러 간 사람도 있습니다 당나라에 장사를 하러 갔더니 거기서 성을 물어봐요 그런데 나는 성 없는데 이거 좀 모양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성을 만들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만든 성이 장보고의 장씨입니다 장보고는 중국으로 건너가기 이전 신라 쪽 기록에 의하면 이름이 궁복이에요 궁복 이것도 역시 한자 두 글자 이름까지는 간 거죠 그런데 장보고는 지방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직 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궁복이 당나라에서 성명을 만드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건 이제 어떤 학자의 주장이죠 궁, 활궁자가 들어가는 장자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궁자 때문에 장씨를 선택한 거예요 마침 이 장씨는 그 당시 중국 당나라에서 굉장히 수가 많은 성씨였어요 흔한 성씨 또는 유명한 성씨 이거죠 그래서 장씨가 되고 복은 보고로 풀었어요 이렇게 복이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궁복이 장보고가 되는 마술이 여기서 펼쳐진 거죠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요 신라에서 가장 성씨 사용과 멀었던 사람이 스스로 성씨를 만들었은 경우 이게 바로 장보고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지방으로 성씨 사용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사람들이 성씨를 사용하는 그 시기는 상당히 늦는다 하는 거예요 장보고처럼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방 사람들은 성씨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는데 되게 이런 아주 드물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서울에 살던 사람이 지방으로 이주한 경우 그때는 서울에서 쓰던 성씨를 그냥 썼을 테니까 이런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걸 보고 지방 사람들이 어 저거 괜찮으네 해가지고 나도 성씨를 써야지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성씨 갖다 보면 어디다 쓰냐 해서 쓰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냈던 그 퀴즈의 정답 있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 이름이 두 글자 원종, 애노, 양길, 기헌, 견헌, 궁예, 왕건 다 이름이 두 글자 또 왕건의 조상들도 보면 호경, 강충, 보육, 지니, 작재건, 용건, 왕건 작재건, 용건, 왕건은 권자 3대를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이 말 때문에 후대에 만들어진 이름들이고 호경, 강충, 보육, 지니, 여성의 이름까지 전부 두 글자 한자였다는 거죠 이거는 성씨하고 전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두 글자 이름이 많이 사용되는데 신라말이에요 신라말 성씨가 없는 사람 이름 중에 이름자로 많이 쓰는 글자가 있어요 그 한자가 뭐냐면 신라말에는 능할능자, 아침흔자, 꽃뿌리영자, 통달할다자, 원추리헌자 이런 이름이 많이 쓰입니다 요즘은 많이 안 쓰이는 말인데요 이게 그 당시 사람들 이름에 많이 나와요 헌자 혹시 기억하세요? 프로야구 원년에 오비베어스의 유격수를 맡았던 유지헌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방송하면서 유지헌이라고 처음엔 그러다가 헌이 맞는군요 헌자도 이름에 들어가요 근데 그분 정말 원년 우승도 하고 제가 그때 오비 팬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유지헌 선수 좋아했는데 지금은 뭐 하시나요? 어쨌든 이 헌자가 그때부터 많이 쓰이던 이름자예요 자 잠깐 딴 데로 갔었네요 그러다가 신라 하대 후삼국이 막 시작되는 이 무렵에는 지방 유력자들이 호족으로 독립을 하잖아요 독립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나도 성을 하나 써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성을 하나 쓴다 어떻게 쓸까 저거 좋아보이는 성이 있네 김씨, 박씨, 석씨 이런 거 유명하니까 내가 그냥 갖다 쓰기도 하고 두 글자 이름 가운데 하나는 성으로 하나는 이름으로 그래서 왕건할 때 왕은 성으로 거는 이름으로 이렇게 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없는 정말 그 어떤 창의적인 성 아주 창의적인 건 아니네요 중국에서 수입하는 성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왕씨예요 이전까지는 신라에는 왕씨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때 왕씨가 처음 생긴 겁니다 왕건도 또 이 사례가 되네요 저는 왕건의 이름에 대해서는 처음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왕건이 궁예의 부하일 때 궁예의 의심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때 왕건이 내가 왕건이에요 그랬을까요? 아마 아닐 것 같아요 뭔가 숨겨져 있을 것 같고 왕건이 왕이 된 다음에 왕씨를 선택하고 건자는 자기 할아버지가 받은 예언에 들어있는 말이니까 이거는 이름으로 안 할 수가 없죠 아마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숨겨진 비밀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왕건부터니까 그냥 왕씨도 갖다 썼는데 이건 중국에서 수입한 거야 이렇게 그래서 성을 수입한 거지 그렇다고 해서 왕건이 중국 사람이 되는 거는 당연히 아니죠 이렇게 해서 지방 사람들이 성을 쓰기 시작합니다 성치 사용이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는 거예요 신라까지는 주로 경주 사람들이 성을 썼다면 고려 초부터는 이것이 지방으로 성의 사용이 확대가 된다 그 성의 확대를 부추기는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왕건이 성을 내려준 거예요 사성이라고 하는데 그 사성을 할 때는 왕씨를 내려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형제를 삼는다 이래서 왕씨를 내려주기도 하는데 꼭 왕씨뿐 아니라 자기가 총애하는 신하들에게 성씨를 내려준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개국공신 1등 4명이에요 고려 개국공신의 1등 4명이 누구냐면 홍유, 배현경, 신순겸, 복지겸입니다 이 네 사람이 지금 의성홍씨, 경주배씨, 평산신씨, 면천복씨의 시조가 되어 있는데 이 네 가문에는 조금 좀 이해를 구해야 되겠네요 그래도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이 홍유, 배현경, 신순겸, 복지겸이 이런 이름으로 등장하기 전에 등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홍유는 홍술, 홍자가 달라요 배현경은 배곡삼, 신순겸은 능산, 복지겸은 복사귀 이 홍술, 배곡삼, 능산, 복사귀는 뭔가 그 당시 의미가 있는 말이었을 거예요 그 말을 한자로 옮겼을 때 홍술, 배곡삼, 능산, 복사귀가 됐을 겁니다 이렇게 불리고 행세하던 사람들이 이제 홍씨, 배씨, 신씨, 복씨로 성을 갖게 되고 거기에 걸맞는 한 글자 또는 두 글자의 한자식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것이 태조 왕건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배현경 같은 경우에는 왕건이 배씨를 사성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배현경은 사로육천성 가운데 있었던 경주 배씨하고는 다른 배씨입니다 그 이후에 새로 생긴 배씨예요 이래서 태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성을 하사받아서 사용하기도 했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성씨의 사용을 아주 일반화시키는 계기가 된 것은 토성을 나누어준 사건입니다 태조 23년, 940년에 역분전 지급 그리고 9년의 이름을 정한 것과 동시에 아마 토성을 분정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왜 그렇게 보고 있느냐 하면 명확하게 기록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940년에 토성을 분정했다 이런 기록은 없고 고려초에 성들이 많이 나오는데 고려초에 이런 성들이 많이 나올 만한 계기를 찾다 보면 이해에 이 사건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 940년은 왕건이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한 4년 뒤거든요 후삼국을 통일한 다음에 이 과정에서 자기에게 협조한 지방의 호족들에게 성씨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본관제의 시작이 되었다고 한 것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면서 지방의 유력자들 호족이죠 이 호족들이 성씨를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지방 호족들에게 주어진 성씨는 고려시대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고 조선 초기록 세종실록 지리지의 토성이라고 한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조금 더 뒤에 나오는 신증동국녀지승남의 성씨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고려 초 이후로는 거의 모든 관리들이 성씨가 있어요 그 이전까지는 성이 없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는데 고려 초 이후로는 거의 모두가 성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정계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한해서는 그렇습니다 고려사 열전이 있죠 고려사에서 신하들의 기록을 모아놓은 것 이게 열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시기순으로 되어 있어요 고려 초부터 고려 말까지 쭉 시기순으로 되어 있고 고려사 열전의 가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홍유, 유금필, 최응, 최원희, 왕유, 박수리, 최지몽, 왕신념 이렇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다 성이 있습니다 신라와는 아주 다른 변화가 이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앙의 관인들은 거의가 다 성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그 계기는 태조의 토성분정이었다라는 거예요 토성분정의 좀 재밌는 사례 두 가지만 소개를 할까 합니다 하나는 경상도 안동의 사례예요 경상도 안동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려 태조가 후백제왕 견헌과 이고울당에서 싸워서 패배시켰다 왕건이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때 고울사람 김선평, 김행, 장길이 태조를 도와 전공이 있었으므로 김선평은 대광으로 임명하고 김행과 장길은 대상으로 임명했으며 고찬군을 안동으로 승격시켰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김선평, 김행, 장길의 김, 김, 장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성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김행 같은 경우에는 김씨를 주지 않고 권씨를 주거든요 그래서 김행이 권행으로 돼요 그래서 안동 김씨, 안동 권씨, 안동 장씨가 이때 만들어진 거죠 이 세 사람을 지금 안동에서는 삼태사라고 부르게 되는데 자기에게 많은 도움을 준 사람에게 김씨, 권씨, 장씨라고 하는 성을 주었다 이것이 토성분정의 아주 확실한 사례가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사례는 충청도 목천 이야기입니다 목천지방의 호족에게 성씨를 주면서 소우자 우씨, 말맞자 마씨, 코끼리 상자 상씨, 돼지 돈자 돈씨 그 다음에 마당장자 장씨인데 제가 볼 땐 이게 노루장자가 바뀐 것 같아요 이런 성을 줍니다 그래놓고 이런 해설을 붙여놔요 세상에 전하는 말에 고려 태조가 나라를 세운 뒤에 목주, 이게 목천이에요 목천 사람들이 여러 번 배반한 것을 미워해서 그 고울 사람들에게 모두 짐승이름으로 성을 내렸다 아, 이게 태조 왕건의 뒤끝 장렬이에요 성씨를 주는데 굳이 동물성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성씨를 가지고 생활하기가 좀 그랬겠죠 그래서 뒤에 태조의 이런 증오가 사라진 다음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우씨는 이 우씨로, 상씨는 이 상씨로 돈씨는 이 돈씨로, 장씨는 이 장씨로 고쳤다고 한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 토성분정이라는 것은 그 지역 사람 모두에게 성을 쓰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 지역의 유력자, 다시 얘기해서 호족 뒤에 향리가 되는 사람들에게만 성씨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씨를 받은 것만으로도 아, 나는 이 나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과시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도 좋은 성, 나쁜 성이 있었다 안동에는 좋은 성을 준 거고 목천에는 나쁜 성을 준 거예요 자, 어쨌거나 이러면서 지방의 유력자들도 거의 모두가 성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유물 하나가 있습니다 청주에 가면 지금은 청주 시내인데 용두사지라는 옛 절터가 있어요 시내이기 때문에 절터는 흔적도 없고 옛날 절에 있었던 철당간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당간이 뭐냐고요? 자, 여러분 절에 가면 절 입구에 당간지주라고 하는 이렇게 돌 두 개를 세워놓은 혹시 보셨어요? 이게 이름이 당간지주, 당간의 기둥이라는 뜻이에요 당간을 받치는 기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당간은 뭐냐면 이 돌 기둥 사이에 더 높은 게 하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돌이 올라갈 수도 있고 쇠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모든 절에 당간지주만 남고 가운데 있었던 당간은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쇠로 된 당간이 남아있는 절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절이 어디냐면 충청도 공주의 갑사 갑사의 철당간이 남아있고요 하나가 여기예요 청주 용두사지에 있는 철당간 이 용두사지 철당간에는 중간에 글씨가 써져 있습니다 이 중간에 철당간에는 글씨가 써져 있는데 이 글씨를 잠깐 읽어보면 이래요 전 한림학생 김원이 짓고 썼으며 색인 사람은 손석이다 자, 김원, 손석 이 사람들은 지방의 향리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김, 손 이런 성을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아래 단월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만드는 데 기여한 사람들 아마 돈을 내거나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의 명단이 쭉 있는데 여기 보면 김수아무개, 김석희, 김관겸, 손희, 경주홍, 한명시, 경기준, 손인겸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중앙의 관리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청주의 향리들이거든요 호족의 후예들이에요 그런데 전부 성명이 번듯하잖아요 성을 다 쓰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세종실록 지리지의 토성조 또는 신증동국여지승남의 성시조와 비교해보면 여기 나오는 성시들이 어떤 성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청주목의 토성을 찾아보면 모두 청주목에는 12개의 토성이 있는데 한씨, 이씨, 김씨, 곽씨, 손씨, 경씨, 송씨, 고씨, 준씨, 양씨, 동방씨, 정씨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철당간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성시가 한씨, 김씨, 손씨, 경씨 다시 얘기해서 모두 청주의 토성 청주에서 토성을 받은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이 청주의 유력자고 호족의 후손이고 청주에서 향리를 지내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지방의 유력자가 성시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실제 사례가 여기서 밝혀진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유물이에요 이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기는요 또 한 가지 기록을 갖고 있는 유물입니다 우리가 광종이 광덕 준풍이라는 연호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연호가 사용된 사례는 이 철당간이 유일하게 보여져요 이 철당간에 준풍이라는 연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기만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사용했구나라고 한 것을 이 철당간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유물인데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 고마운 유물이죠 이러면서 지방으로 성취 사용 범위가 내려갑니다 확산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이걸 쓴 건 아니에요 향리의 후손들까지 씁니다 이것은 고려의 신분제하고 관계가 되는데요 고려 신분제는 흔히 이렇게 나눕니다 크게 양신분과 천신분이 있다 양인과 천민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삼국시대도 마찬가지고 뒷날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분제 하면 기본적으로 양인과 천민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런데 양인 내부의 구성이 어떠냐 하는 것이 시대마다 달라요 예컨대 조선 후기 가면 양반, 중인, 상민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고려시대는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가장 위층이 정호층입니다 그 다음이 백정층이고 그 다음이 잡척층이에요 양신분이 정호, 백정, 잡척으로 나뉜다 이게 고려의 신분제입니다 좀 어렵죠? 왜냐하면 생소한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정호라고 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배층이에요 위로는 아주 고급 관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래로는 서리, 하급장교, 향리 여기까지가 전부 아우르는 고려의 지배층이 정호층입니다 이 정호층은 대부분 성을 사용해요 그래서 고려의 정호층을 백성이라고 하는 말로 부릅니다 백성이 뭐예요? 백가지 성을 쓰는 사람들 온갖 성을 쓰는 사람들 성을 쓰는 사람들이 고려의 지배층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조선의 백성은 그게 아닌데요? 맞아요 조선의 백성은 그게 아니에요 조선의 백성은 피지배층 일반을 가리킵니다 보통 사람이 백성이죠 그렇다면 고려에서는 백성이 지배층이라면 피지배층 일반 가장 인구의 많은 수를 차지하는 사람은 뭐라고 부를까요? 백정이라고 부릅니다 백정은 조선에 가면은 양인보다 못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맞아요 자 이제 신분의 인플레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한 단계 아래로 내려오면서 백정도 한 단계 아래로 내려간 것이 조선의 신분 명칭이죠 고려에서는 정호 다음에 백정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백정이었다 그냥 보통 9년에 사는 보통 사람들은 아마 저도 고려에서 태어났으면 백정이었을 거예요 이 백정 이렇게 되나요? 아 안 돼요 백정은 성을 못 쓰니까 그냥 백정입니다 자 그런데 잡척이라는 건 뭐냐면 이것도 고려에만 나오는 얘기예요 고려는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가 결정이 됩니다 그냥 보통 마을에 살면 백정인데 보통보다 못한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향, 소, 부곡, 진, 역, 장, 처 이런 데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천민이 아니에요 양인인데 양인 중에서 백정보다 못한 잡척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고려의 피지배층은 백정과 잡척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 이제 천민 신분이 존재하게 돼요 자 이 정호, 백정, 잡척, 천민 이 신분제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한번 하기로 하고요 성씨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정호층까지 성씨를 사용한다 백정층 아래로는 성씨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들어가 보면 정호층 안에서도 성씨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 사례 옛날 이야기 속에서 한번 들어보죠 1232년 고종 19년 이해가 어떤 애냐면 그 한 해 전에 몽골의 1차 침략이 시작됩니다 몽골이 고려를 쳐들어왔고 여기에 맞서서 고려에서 항전을 벌이는데 1차 전쟁 때 가장 치열한 항쟁을 벌여서 가장 큰 승리를 거둔 곳이 어디냐면 충주였어요 몽골군이 압록강에서 내려와 가지고 한반도를 어떻게 빗금으로 자른 겁니다 충주를 내려가면 경상도로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길을 타고 남진을 하는데 몽골군을 충주에서 막았어요 그래서 충주성 전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다음에 몽골군이 돌아가자마자 충주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자 그 반란이 왜 일어났는지 이 이야기에요 1232년 1월에 충주 관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자 이에 앞서 충주 부사 우종주와 판관 유홍익이 자 충주 부사 판관은 관리들이니까 전부 성이 있죠 우씨 유씨에요 몽골군이 다다른다는 소식을 듣고 성을 지킬 것을 의논하는데 의견이 달랐다 그래서 우종주는 양반별초를 거느리고 유홍익은 노군 잡류별초를 거느리고 서로 미워했다 야 이게 적전에서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양반들만 데리고 싸울래 나는 노군 잡류만 데리고 싸울래 해가지고 서로 이제 싸웠는데 정작 몽골군이 이르자 이 싸움은 의미가 없는 걸로 판명이 나요 우종주 유홍익과 양반들은 모두 성을 버리고 달아나고 노군과 잡류가 힘을 다해 격퇴했다 이것이 1차 전쟁 때 충주성 승리인데요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겨요 몽골군이 물러가자 우종주 등이 돌아와서 관가와 사가의 은그릇을 점검했다 자기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재산이 없어졌는지를 본 거예요 노군들은 몽골군이 약탈하에 갔다고 했지만 호장, 광립 등은 노군의 우두머리를 죽이려고 했다 관노의 무리가 이를 알고 말하기를 몽골군이 당도하자 모두 달아나 숨 떠니 이제 와서 몽골 사람이 약탈해간 것을 우리에게 죄를 돌려 죽이려고 한가 어찌 먼저 도모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이에 장사, 장례에 참여하는 것처럼 꾸미고 나발을 불어 무리를 모았으며 주모자의 집에 가서 불을 지르고 무릇, 평소 원망이 있던 호강들을 차지하네요 남김없이 죽였다 이 사람들이 이럴만도 하죠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억울한 이야기, 이게 아니고 호장, 광립의 존재예요 호장, 광립 등은 노군의 우두머리를 죽이려고 했다 호장이라는 게 뭐냐면 향리 가운데 가장 높은 지위입니다 고려의 향리에는 9등급이 있는데 1등급이 호장, 2등급이 부호장이거든요 광립은 충주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향리인데 그 사람이 성이 없어요 이름만 광립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죠? 고려시대에는 정오층이 성을 썼으나 정오층 안에서도 성을 쓰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있었다 그러다가 조선에 들어가서 이 성시 사용이 굉장히 빠르게 널리 확산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느냐면 향리의 후손, 이건 물론이고 일반 사람들도 성을 쓰기 시작해요 그것과 이 사람들을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과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조선에서는 양인이면 모두 성을 쓰고 천민은 성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확산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거 좀 재밌어서 갖고 왔는데 한번 읽어본 자료예요 율곡남매 화괴문기 율곡남매가 모여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건가 그래서 기록한 문서가 있다고 했었죠 이때 율곡, 이가 소유한 재산 중에 노비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고읍지의 소생, 고읍동, 고읍덕, 업덕, 수환 이룡, 입덕, 은금, 월비, 덕지, 유손, 낙비, 내음비, 문손, 옥지, 의상, 세국, 세번, 만천, 금보똥, 놀질돌이, 금화, 마리, 흔미, 말덕, 감실, 유은, 순환 이것이 조선시대 노비의 이름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기록할 일이 없으면 한자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불렀겠지요 그런데 문서에 기록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말 이름을 어떻게 어떻게 한자를 가지고 표기를 한 거예요 금보똥 저게 똥시자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김보호시 이렇게 안 읽어요 금보똥입니다 이런 식으로 천민은 성이 없다 그 윗사람들이 성이 있는 거다 이렇게까지 확산이 되면서 요즘 우리의 성이 출발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은 전부 조선시대 양반의 우선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연 그럴까요? 조선시대에 저 성이 없던 노비의 우선들은 지금 다 어떻게 됐죠? 하나도 안 남았을까요? 혹시 우리 중에 있지 않을까요? 자 족보로 돌아가 볼까요? 족보는 조선시대의 양반들이 만든 겁니다 조선시대 양반은 전체 인구의 50%가 안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전체 인구의 반이 넘는다면 특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양반은 보통이고 양반보다 더 위에 뭔가 특권을 가진 신분이 생겼겠죠 자 그렇다면 양반은 조선시대 인구의 반을 넘지 않는다 그 후손들이 우리입니다 어떻게 조선시대 양반이 전체 인구의 10%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주변에서 9명을 빨리 찾으시겠어요? 내가 그 10%고 내가 아는 저 9명이 아니야 자 그러면 그 족보가 진짜일 수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이죠 자 오늘은 이 족보 이야기를 학문적으로 아주 단단하게 하려고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족보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족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강의의 내용이 그 지식과 충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이면 오늘은 철저하게 근거를 가지고 족보에 대한 확인된 사실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굉장히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고려시대까지는 성시와 본관이 결합해서 기능했다 뭐 이런 이야기였는데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고려시대에 지배층만 성시가 있었고 피지배층은 성시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시가 없는 피지배층은 본관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본관만 있고 성시가 없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고려시대의 일반 평민은 나는 본관은 어디인데 성시는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본관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본관제예요 고려는 본관제로 유지된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본관제는 고려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관제의 핵심은 뭐냐면 본관과 실제 거주지가 일치해야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고려시대 사람이 내가 본관이 어딥니다 그러면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죽을 사람이구나 본관제와 거주지의 일치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본관제가 처음 만들어진 고려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고려 후기부터 점점 이 틀이 깨지기 시작해요 1차적으로는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몽골과 전쟁을 하면서 사람들이 피난을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자기 본관지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살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또 한 가지는 살기가 어려워서 본관지를 무작정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런 걸 유망 떠돌이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본관지를 이탈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본관지와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게 되는 상황 이것이 조선 초에 뭔가를 정리해야 되는 숙제처럼 남게 돼요 조선왕조는 이 문제를 지방제도를 정비해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찾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관지와 일치할 때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던 성씨 문제를 정리해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어느 성씨는 어디에 살고 있어라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걸 따로 정리하지 않아도 됐지만 그 성씨를 가진 사람이 뿔뿔이 다른 곳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을 때는 이제는 지역이 아니라 성씨를 중심으로 해서 이걸 정리해야 될 필요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세종실록 지리지라고 하는 책을 만들 때부터 각 지역의 성씨를 정리합니다 이걸 토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지리지니까 지역별로 항목이 정해지죠 어떤 지역 했을 때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지리정보가 나오게 되는데 그 정보 가운데 하나가 성씨였어요 그 지방의 성씨는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쭉 나열을 해놓은 겁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의 이 성씨에 대해서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이수건 선생이 다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정말 인터넷, 컴퓨터 자료, 검색 기능 이런 거 전혀 없을 때 세종실록 지리지를 다 읽어가면서 일일이 각 성씨가 어디에 있고 어디에는 어떤 성씨가 있고 다 정리하고 이 숫자를 세고 정말 고맙게도 그 성과를 우리가 잘 활용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 연구에 따르면 15세기 세종실록 지리지가 만들어질 당시에 성씨가 기재되어 있는 군현수가 모두 544개고 군현보다 하위에 향, 소, 부곡, 진, 역, 장, 처 이런 곳이 모두 231개 더해서 775개의 본관 지역이 있었고 성씨는 약 250개 정도가 있어서 775개 지역과 250개의 성이 서로 조합을 했을 때 4,477개의 본관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정리가 됩니다 이 숫자를 밝히려고 얼마나 힘들었을지 정말 고개가 숙여지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되죠? 지금 인구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성씨는 대략 한 290개 정도 본관은 4,200개 정도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실록 지리지에 비해서 성씨는 한 40개 정도가 늘었고 본관은 277개 정도가 줄어든 거죠 성씨와 본관에 부침이 있었다 새로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세종실록 지리지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전라도 전주의 사례인데요 전라도 전주를 찾아보면 토성이라고 해서 전라도 전주에 토착되어 있는 성씨가 모두 9개로 나옵니다 전주 2씨, 전주 최씨, 전주 유씨, 전주 박씨, 전주 전씨, 전주 유씨, 전주 한씨, 전주 백씨 이렇게 모두 9개예요 이래서 전국 9년에 모든 지역에 성씨를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걸 다 찾아가지고 775개 군연에 성씨가 있고 성씨는 250개 정도고 그래서 본관은 4,477개였다 그런데 조선시대 들어가서 이제 후손들이 자기들의 조상들에 대한 기록을 이런 식으로 남기는 거예요 성씨도 정리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본관지를 바꾸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 조상들 본관이 본래는 A였는데 그 A라는 지역이 뭔가 좀 떳떳하지 않고 남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걸 B로 바꾸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 일이 생기냐면 본관이 향, 소, 부곡 같은 경우에 고려시대의 향, 소, 부곡은 일반 주부 군연보다 한 등급 아래의 지방 단위였거든요 우리 조상이 이런 지역에 거주했다고 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사회적인 지위가 떨어진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걸 감추려고 한 거예요 마침 조선시대에 들어오면 지방제도가 개편되면서 향, 소, 부곡 같은 것이 모두 소멸합니다 그리고 내놓기에 그다지 떳떳하지 않은 이런 본관 이름을 그대로 지킬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 살던 사람일수록 좀 더 큰 지역 대도시 이름으로 본관을 설정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런 걸 개관, 본관을 고친다 해가지고 개관이라고 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고친다 이런 뜻에서 모관이라고 불러요 향, 소, 부곡에 살던 사람들뿐 아니고 작은 고을에 살던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대도시로 큰 도시의 이름으로 본관을 바꾸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본관 지역의 수가 줄어들게 돼요 원래 있던 그 이름을 없애고 기존에 있는 더 큰 지역으로 개관을 하게 되니까 본관 수가 줄어들겠죠 후손이 조상을 미워하는 것 이거는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후손들이 자기들의 본관이 좀 떳떳하지 않다 자랑스럽지 않다 해가지고 고치는 거 이건 후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일이겠죠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조상의 관직이 향리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려시대의 향리는 언제든지 과거에 응시할 수 있고 합격하면 중앙의 관리가 될 수 있는 다시 얘기해서 중앙 관리와 지방의 향리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이런 신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려시대의 기록을 보면 그 조상들이 향리였다는 말이 많이 나와 있는데 조선 사람들이 볼 때 향리는 그게 아니에요 중앙의 관리가 되지 못하는 지방의 아전이란 말이에요 우리 조상이 향리였다니 이건 좀 부끄러운 일인걸 해가지고 고려시대의 자기 조상들의 관직을 고칩니다 고치면서 그냥 말단 관직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왕 고칠 거 우리 조상들한테 높은 관직 들어야지 해가지고 굉장히 높은 관직을 막 써놓는 일이 생겨요 이런 식으로 조상을 미워하는 일이 생기고 또 한 가지는 동성동본 간의 결혼 사실 이것도 고려시대에는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조선시대 사람들이 볼 땐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 해가지고 그런 사실도 전부 감추거나 고치거나 해요 이런 식으로 조선시대 후손의 기준으로 조상의 사실을 고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족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중요한 이런 왜곡이 있습니다 선대 자기 시조에 대한 사실을 미워하고 왜곡하는 거예요 자기의 시조 위에 몇 대를 더 추가하는 일이 생기는데요 놀랍게도 조선의 왕실이 그런 일을 합니다 자 조선 왕실의 계보 조선 왕실 본관이 전주입니다 전주의 시의 계보에 조선 초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왕이 되기 전의 기록과 조선을 세우고 왕이 된 다음의 기록이 달라지는데 이 두 개를 비교할 수 있는 기록이 각각 있어서 비교가 가능합니다 먼저 1387년 고려 우왕 13년 다시 얘기해서 이성계가 아직 무장일 시절에 그때 기록이 있습니다 이성계의 아버지가 이자춘이라는 사람인데 이자춘의 비문을 이성계가 이색에게 부탁을 해요 그 당시 명유였고 명문장가였던 이색에게 우리 아버지의 비문을 하나 써주시오 해가지고 이걸 쓴 게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따가지고 흔히 이자춘 신도비라고 부르는데 이자춘의 그 비석에는 그 집안에 선대부터 쭉 기록이 있어요 그때 시조가 누구로 되어 있냐면 신라 아간 광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라 아간이라고 한 건 뭐냐면 신라 시대의 아간 아찬 관등에 있었던 광희라는 뜻이고 아찬은 육두품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관등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신라 아간 광희라고 한 것은 이성계의 선대가 신라의 육두품이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전주에 살았을 이성계의 조상이 육두품이 될 수가 없어요 다시 얘기해서 육두품이 전주에 가서 살 일이 없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이것조차도 한번 과장되고 미화가 된 겁니다 하지만 자기 조상을 이 정도 미화하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이색으로서도 그 집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아 그러냐 해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고려가 망하기 전에 이성계의 시조에 대한 기록이 신라 아찬 광희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뒤에 조선이 건국되고 이자춘을 환왕으로 추대를 하고 환왕의 비석을 다시 세웁니다 이걸 환왕정릉비라고 부르는데 1393년에 정총이라는 사람이 지어요 정총이 지은 이 환왕정릉비에 따르면 광희 위에 세 사람이 추가가 됩니다 이 한이라는 사람 이 자연이라는 사람 이 천상이라는 사람 세 사람이 추가가 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돼요 이 한은 사공이라는 관직에 있고 태종 무열왕의 후손 김은희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공이라는 관직은 신라에 있지도 않았고 이 한이 진골이 아닌데 태종 무열왕의 후손과 결혼한다는 것은 신라 골품자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의 아들은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시중 자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은 복야 천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복야라는 관직도 신라에는 없는 관직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한, 이 자연, 이 천상 조선 왕실이 추가한 이 세 사람은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곡이 된 거죠 자, 조선 왕실이 나서서 자기 조상을 미워하고 있는 겁니다 얘기가 여기에서 그치지를 않아요 조선 왕실의 입장에서 보면 조선을 건국한 다음에 시조우의 3대를 더 추가해서 이것을 조선 왕실의 공식적인 계보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려 말에 이색이 쓴 이자춘 신도비가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아마 이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종 7년에 어떤 일을 하냐면 이색이 지은 정능 신도비문 이게 이자춘 신도비인데 이걸 거두어들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걸 회수하려고 한 거죠 아마 그랬던 걸로 보여요 왕실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유혹을 느꼈겠죠 그리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미화를 해나갔을 겁니다 그 결과가 족보에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족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기록입니다 국가에서 검증하거나 이런 기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후손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자기 요상을 미화하면서 피할 거 피하고 알릴 것만 알리면서 피하를 하면서 만들 가능성이 처음부터 있는 문서인 거죠 이런 문서가 15세기에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안동권시 성화보 1476년에 만들어진 이것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족보이다 좀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 최초의 것이다 안동권시 성화보 말고 다른 족보가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것 가운데는 이것이 가장 오래된 족보라고 하는 이야기죠 뒤이어서 문화유씨의 가정보, 강릉김씨, 을축보, 능성구씨의 말력보 이런 족보들이 14세기 후반, 16세기 후반까지 만들어집니다 이 4개 족보는 지금 실물이 남아있는 족보들이고 이것 말고도 오히려 이것보다 좀 더 앞서서 만들어졌다는 기록만 있는 족보도 있어요 그게 문화유씨 영락보, 남양홍씨 정통보, 진주화씨 경태보, 원주원씨 천순보 이런 족보들인데 이런 족보들은 이런 족보를 만들었다는 말만 있고 그 족보에 실물이 있지를 않아서 최초의 것이라고 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족보를 만들기 이전에 안동권시 성화보 이전에는 자기들의 조상에 대한 기록, 자기까지의 계보를 어떻게 정리했을까요? 다시 얘기해서 족보 이전의 각의 기록, 고려시대의 각의 기록은 어땠을까요? 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김용선 선생의 글이 있습니다 족보 이전의 각의 기록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서 그 글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지금과 같은 족보는 없었다예요 조상들에 대한 기록을 하긴 하는데 그것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조상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내 조상으로부터 나에게까지 내려오거나 자, 상향식도 있고 하향식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모두가 나를 중심으로 한다는 거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고려 중기쯤에 김의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김의원에 대한 기록 김의원 묘지명이 있는데 이 김의원 묘지명에는 김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버지는 양감이고 어머니 최씨는 연하의 딸이다 그러니까 최연하라는 사람의 딸이라는 거죠 그래서 외할아버지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자, 김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이렇게 올라가는 방식으로 상향식으로 자기 조상들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죠 반대로 하향식도 있어요 이건 고려 말에 만들어진 그 유명한 이재현의 묘지명입니다 이재현 묘지명 보면 시조부터 시작을 해요 신라시조 혁거세의 좌명공신으로 이알평이라는 분이 있었다 자, 이재현의 시조가 이알평이라는 거죠 이 알평으로부터 쭉 내려와서 거명이 금연을 낳고 금연이 금서를 낳고 금서가 윤홍을 낳고 자, 이렇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해가지고 계속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득견이 핵을 낳고 핵이 진을 낳고 진이 박인육의 딸에게 장가들어 공, 이재현을 낳았다 그러니까 시조로부터 이재현으로 쭉 내려오는 계보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자, 누구의 아버지는 누구고 누구의 아버지는 누구고 이 방법 그 다음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거 성경에서 보신 적 없으세요? 성경을 보면 예수의 족보가 두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마테오복음서에 있어요 마테오복음서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았다 유다는 누구를 낳고 해가지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하향식으로 다윗에서부터 예수까지의 계보를 이야기하고 있죠 루카복음서에는 다른 방식으로 이 계보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께서는 서른 살쯤에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사람들은 그를 요셉의 아들로 여겼다 요셉은 엘리의 아들 엘리는 마탓의 아들 마탓은 레위의 아들 이렇게 올라가요 쭉 올라가서 유다는 야곱의 아들 야곱은 이삭의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 상향식이죠 하향식 상향식 모두 기록하는 방식이 성경에도 있고 고려시대에도 그런 방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족보라고 하느냐 족보라고 안 해요 계보도라고 하지 이건 족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족보라고 하는 것은 한 시조로부터 일정한 원칙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망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책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상향식 하향식 계보도에는 아버지의 형제들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잖아요 할아버지의 형제들에 대한 기록도 전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직계 단일계보만 있는 거고 반계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족보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계보도와 족보는 그래서 다르다 고려시대에는 이렇게 아직 족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라는 거죠 그런데 조선 초에 가면은 족보하고 아주 비슷한 게 만들어지는 게 있습니다 족도라고 하는 건데요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조상으로부터 자손으로 내려가는 그 계보를 우리도 흔히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연결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옆으로 연결을 할 법하지만 옛날이니까 아래로 썼어요 쭉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갈래를 쳐가면서 그림을 그려놓은 이런 족도가 있는데 이 족도에 실물이 지금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해주오시 족도라는 게 있어요 해주오시 족도 실물이 있고 거기에 이제 써있는 걸 보면은 고려 말 조선 초에 만들어진 겁니다 오광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기 시작해서 그 아들 오선경이 완성을 했는데 완성한 시기가 1401년이에요 조선 태종 때 일이죠 이 해주오시 족도의 존재가 그 이후에 여러 글에 나와 있었어요 오희문이라고 역시 이제 이 집안 사람이죠 아주 유명한 쇠미록이라고 하는 글에도 보면 우리 집안에 이런 족도가 있었다 라고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그 실물이 1987년 7월 14일날 TV방송을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깜짝 놀라고 굉장히 반가워했죠 그래서 이 족도를 이제 한국사 연구자들이 분석을 하게 됐는데 이런 거예요 이제 가로 112cm 세로 115cm의 한 장의 종이에다가 해주오시의 계보도를 쭉 그려놓고 이 집안과 결혼을 한 다른 집안의 계보도까지 같이 그려놓은 겁니다 이 점이 더 고마운데요 시조부터 9세까지 9세대의 계보도예요 이 가운데 1세부터 5세까지는 단일선으로 한 선으로 이어지는 단일 계보도이고 6세부터 9세까지는 아들과 사위들을 전부 기록해 놓은 그림입니다 왜 6세부터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이걸 만든 오광정이 이 집안의 7세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데서부터는 아들 사위를 다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자기의 아버지 삼촌 고모부 이런 사람들을 전부 기록을 할 수가 있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여기에는 50분 아니라 이 집안과 결혼한 사람들까지 계보도를 전부 그려놨는데 장흥임씨 경주김씨 수원최씨 여흥민씨 행주기씨의 계보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12명의 이름이 여기 나와요 이것도 아직 족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족보라고 하지는 않아요 족보 전해단계 족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최초의 족보는 안동권씨 성화보다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안동권씨 성화보는 굉장히 고마운 족보입니다 최초의 족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요 안동권씨의 시조는 권행입니다 이 권행은 원래는 김행이었는데 태조 왕건이 고창 지금 안동에서 견환과 싸울 때 태조 왕건을 도운 공이 있어서 권시성을 하사받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김행이 권행이 되면서 안동권씨의 시조가 된 겁니다 지금까지 안동권씨 성화보 여러 차례 언급은 됐는데 한 번도 같이 읽어보질 않았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족보를 읽는 것은 그 아랫단으로 내려가면서 읽는 거죠 권행 아래로 내려가면 인행이 있고 그 아래로 아래로 쭉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균한에서 턴을 따라서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는 다시 계속 내려가서 중시 취의 통 이렇게 삼형제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집안의 계보는 권행으로부터 중시 형제들까지는 단일계보로 내려온 겁니다 고려시대에 하향식 단일계보 이것이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엄밀한 의미에서는 여기까지는 족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중시 형제부터 형제가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자 중시의 이름이 다시 맨 위로 올라가서 권중시 이렇게 돼 있죠 여길 찾아가는 겁니다 중시의 아들 수평 옆에 있는 차평 그 옆에 있는 성원은 형제들이라는 뜻입니다 수평의 아들이 위고 위의 장남이 단이고 단의 장남이 보호가 돼요 위의 장남이 단이고 여부라고 해서 딸의 남편 다시 얘기해서 사위가 있고 또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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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출생순으로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남녀차별을 거의 두지 않고 출생순으로 기록을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후손들을 다 적는다 바로 이 점에서 족보의 자격을 갖게 되는 거죠 딸을 적을 뿐 아니라 그 딸의 자손들 다시 얘기해서 외손자 외손녀 사위까지 전부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씨가 아닌 사람들도 이 족보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족보 안에 무려 8,000명 정도가 수록이 됩니다 족보를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수평의 동생이었던 수홍의 자손들이 전부 기록이 됩니다 그 옆으로 가볼까요 아까 맨 끝단에 있었던 권보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권보를 이 계보에서 찾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 위에다가 권중씨 수평 위 단이라고 하는 이 계보를 그려줬습니다 자 권단의 큰 아들 권보가 있고 권보의 큰 아들이 권준이고 큰 딸의 남편 큰 사위가 안유충이라는 사람이고 둘째 아들이 종정이라고 하는 축발 그랬으니까 스님이 됐다는 이야기고 둘째 딸의 남편 그러니까 둘째 사위가 그 유명한 이재현이고 이런 식으로 아들과 사위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그 옆에 안유충이라고 하는 권보의 사위예요 안유충의 아들은 국상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안국상 안씨의 계보가 이때부터 이어지게 되는 거죠 안유충의 사위는 김주경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권씨도 아니고 안씨도 아닌 김씨가 여기에 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번이라도 이 집안과 혼인을 한 결혼을 한 사실이 있으면 그 집안의 족보가 안동 권씨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15세기에 만들어진 최초의 족보가 이렇게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족보는요 위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크로스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안동 권씨 집안에 이재현이라는 사위가 있어서 권씨 족보에 들어갔고 이재현의 후손들은 이 족보에 전부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안동 권씨 족보와 이재현의 경주 이씨 족보가 일치해야 됩니다 이것이 크로스체크가 돼요 그래서 누구도 여기에 허위 사실을 기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초기 족보들 15세기 16세기 족보는 믿을만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다 믿는 건 아니고 선대에 대한 기록이 다소 미화된 것은 어쩔 수 없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따로 확인을 해야 되지만 적어도 족보를 위조하지는 못한다 또 한 가지 이것이 위조 되지 않았다고 믿는 근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이때만 해도 족보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 족보를 만드는 목적이 분명했어요 자기 조상이 누군지를 모르는 상황 또 조상이 같은데 후손들이 서로 몰라보는 상황 이 상황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족보가 필요하다 다시 얘기해서 뭔가를 과장하거나 미화할 목적이 아니라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고 그걸 기록하기 위해서 족보를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 때부터 이 족보는 정확성을 기했던 거죠 15세기 16세기 족보는 그래서 믿을만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족보는 15세기 16세기 족보가 아닙니다 17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족보를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17세기라면 시기적으로 어떤 때냐면 임진왜란을 거치고 병자호란을 거치고 조선사회의 질서가 전반적으로 무너진 것이 다시 회복되는 이런 시대예요 이때는 모든 집안에서 경쟁적으로 족보를 제작합니다 명문가는 명문가대로 자기 집안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족보를 만들었고 신흥 가문들은 과거에 한미했던 조상들을 은폐하고 가문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 족보를 위조하거나 새로 만들거나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족보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것과 동시에 족보를 만들기 쉬운 상태 조건이 또 생겨요 그게 뭐냐면 족보가 이제 아들과 딸을 모두 기록하는 이런 족보가 아니라 아들을 중심으로 만드는 족보 이렇게 바뀝니다 부계 아버지 계열의 친손 이런 족보는 뭐가 안 되는 거죠 다른 족보와 크로스체크가 안 됩니다 이 집안의 족보만 그냥 만들어지는 거고 다른 집안 족보하고는 전혀 연결되지를 않아요 만들기도 쉽고 위조하기도 쉽게 되는 거죠 어떤 연구에서 족보에 맨 앞에 있는 서문이 있어요 이 서문을 전부 모읍니다 그래서 267개를 모으는데 이렇게 모아진 족보가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를 조사를 한 겁니다 267개 족보를 대상으로 간행 시기를 조사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저 3% 언제냐면 1501년부터 1550년 다시 얘기해서 16세기 전반에 만들어진 족보가 267개 전체 족보 가운데 3% 이런 방식으로 50년 단위로 잘랐어요 16세기 전반에 만들어진 족보가 3% 16세기 후반이 3% 17세기 전반이 11% 17세기 후반이 14% 18세기 전반이 17% 18세기 후반이 13% 19세기 전반 17% 19세기 후반 22% 이걸 놓고 보면 족보에 거의 대부분이 90% 이상이 17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족보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세기 들어서도 1900년대 일제시기까지도 족보는 계속 만들어졌습니다 놀랍게도 192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가장 많이 출판된 책이 뭐냐 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족보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족보는 아주 늦게까지 많이 만들어집니다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이 족보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위조 조상에 대한 미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긴다는 건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 시조가 중국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족보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중국에서 동쪽으로 왔다라는 이런 뜻에서 시조 동래설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 족보 가운데 중국에서 왔다고 하는 내용이 실린 족보가 상상외로 많아요 그래서 마치 이거 전부 다 사실로 인정을 하면 우리가 중국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예요 그런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단일 민족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좀 어처구니없는 주장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민족에 대한 아주 초보적인 이해도 못하는 사람들 또 족보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죠 우리 한국 사람 가운데 중국 사람이 많이 섞여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물론 정말로 중국에서 온 가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가문을 전부 인정해주면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요 오히려 중국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그런 족보일수록 조선 후기에 새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이유에서 조선 전기부터 계속 족보를 만들어 왔던 가문에서는 조선 후기에도 계속 그걸 보완하는 식으로만 족보를 간행을 해요 그런데 조선 전기에 만든 족보가 없는 집안일 경우에는 자기들 시조부터 자기들까지 오는 그 긴 시간 동안을 어떻게 채울까 하는 이런 문제를 안게 되죠 특히 이 시조에 대한 지식이 분명하지 않을 때 그렇다고 해서 남들도 다 아는 옛날에 저명한 사람을 시조로 하게 되면 그 집안과 충돌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때 중국 사람을 시조로 하는 방법이 동원될 수가 있죠 중국의 아주 유명한 사람 우리 시조야 게다가 그 시기에는 중국을 굉장히 좋아하는 무화사상이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화사상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의 유명한 사람을 끌어다가 시조로 삼으면 자기들의 집안의 격도 높이고 다른 집안과 충돌하지도 않으면서 새로운 족보를 만들 수 있다는 이런 이점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많이 썼겠죠 그러니까 우리 집 족보에 아 우리 시조가 중국에서 왔어 이렇게 있으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다 가짜라는 거는 아니지만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족보와 신분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성씨를 가지고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신분 문제를 가지고 족보를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족보는 양반만 만드는 것이다 이건 움직일 수 없는 철칙입니다 족보는 양반만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족보를 만드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건 뭐냐면 양반이 많아지고 있다는 걸 뜻하기도 합니다 조선 후기에는 실제로 양반이 많아져요 사람들이 왜 양반이 되려고 했을까 높은 신분이니까 좋아서 뭐 이런 기분상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양반이 되면 군대를 안 가요 고려도 안 그랬는데 조선은 정말 이상하지만 양반이 군대를 안 갔어요 물론 그 당시는 일반 양인들도 직접 군대에 가는 이런 군역을 지는 게 아닙니다 군대에 가는 대신에 포 군포라고 하는데 이걸 내는 역을 지었습니다 군대를 가기도 하고 군포를 내기도 하고 이걸 다 통틀어서 군역이라고 했는데 조선 후기 일반 백성들의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면 이 군역을 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양반이 되면 이 군역에서 면제가 된다? 양반이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죠 아래 신분 사람들 양반 아래 신분 사람들이 길을 쓰고 양반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길이 또 열려요 돈을 내면 관직을 주는 제도가 생깁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지나고 이러면서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돈을 받고 관직을 주는 제도 이걸 납속책이라고 하는데 납속책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있어요 첫째 수직 관직을 받는다 둘째 면역 구격을 면제받는다 셋째 면천 천민이 돈을 내고 천민에서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자 이 세 가지 가운데 납속 수직의 경우에는 돈을 내고 관직을 얻어서 내가 양반이 되고 그 대가로 군역에서 면제받는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관직에 오른다고 해서 어디 가서 일하는 건 아니에요 관리의 자격만 갖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군역을 지지 않으니까요 자 이 방법 말고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유학이라고 하는 유학이라고 하는 것을 칭하는 겁니다 나 유학이야 라고 하는 건데 유학은 뭐냐면 공부하는 학생이라는 뜻이에요 공부를 왜 하죠 과거에 응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 과거 준비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이 사람이 양반대우를 받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양반대기 어려운 만큼 나 공부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건데 자기 마음대로 나 유학이야 라고 하기 때문에 모칭 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 있을 때는 유학으로 계속 있다가 유학이 죽게 되면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학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도 양반 신분으로 인정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환부 역조 아버지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고치는 거예요 이게 족보입니다 내 아버지는 마당쇠인데 그래서 나는 천민인데 마당쇠라는 아버지를 다른 사람으로 고치는 겁니다 뭐냐면 다른 사람 족보에 내 이름을 끼워넣는 거예요 조상을 바꾸어서 내가 양반이 된다 족보를 사고 또는 족보를 만들고 하는 일이죠 족보를 산다는 말은 족보를 파는 사람도 있었다는 뜻이네요 네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쯤 되면 양반 중에 몰락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런 사람들을 잔반이라고 하는데 이 잔반들은 심지어는 남의 집 일을 해가면서 입에 풀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러기 전에 집에 있는 족보를 팔 수 있겠죠 자 이제 돈을 가지고 족보를 사서 양반이 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것 때문에 족보 장사도 생겨요 이 족보 장사는 백승종 선생의 위조족부의 유행이라고 하는 글에 인용되어 있는 실록 기사 하나 소개를 하면 아주 생생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1764년 18세기 후반이죠 영조 40년에 사원부에서 국왕에게 아랫말입니다 역관 김경이라고 하는 자가 사사로의 활자를 주조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족보를 사놓고는 시골에서 군역을 면하려는 사람들을 불러 꼬여다가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주고 책장을 바꿔준 것으로 생계를 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역관이니까 중인이잖아요 이 사람이 활자를 자기가 주조해가지고 이거를 다른 사람 족보에다가 씌워 이렇게 덧대서 이름을 새겨주는 겁니다 돈 받고 그러니까 누가 와가지고 내 이름을 이 족보에다가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활자를 가지고 남의 족보에다가 그 사람 이름을 찍어주고 돈 받고 판다는 거예요 아주 전업적인 족보 장사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생긴 거죠 이게 다 수요가 있으니까 하는 일이겠죠 이 김경희라는 사람한테 족보를 사가요 그 족보에는 자기 이름이 이제 박혀있는 거예요 그러면 환부역조가 자동적으로 되는 거고 이 사람은 다 양반이야 라고 행세하면서 군역을 지지 않게 되는 거니까 족보 사는데 들어간 비용만큼은 건져 쓸 거예요 이게 이제 계속 문제가 됩니다 정조 때는 역시 사원부에서 또 이런 그 상소를 올려요 비천한 자들이 돈을 주고 양반의 족보에 자기 이름을 끼워넣고 관직까지 뇌물을 주고 임명장을 빌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생업이 궁핍해지고 가난한 사람이 자기 돈 들여서 그런 일을 하니까 더 궁핍해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군사의 액수가 줄어든다 군역을 지는 사람이 자꾸 줄어드니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어때요 18세기 후반에 가짜 족보가 얼마나 많이 횡행했는지 감을 잡으시겠어요 사태가 이쯤 되니까 진짜 양반 가문에서도 저 가짜 족보를 못 만들게 하기는 이제 불가능하고 그렇다면 우리 집에 있는 진짜 족보를 어떻게 보호할까 저 가짜와 우리 진짜가 어떻게 섞이지 않게 할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별보 이건 뭐냐면 그래 우리 집 족보 갔다가 그렇게 하는 건 우리가 막지는 못하겠는데 우리 본래 족보에 어들지 말고 별보로 해가지고 따로 만들어라 그러면 뭐 같은 어디 무슨 시 족본데 우리의 본래 족보와 너네 가짜 족보가 구별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타협책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도 나옵니다 어느 집안 족보는 가짜가 많이 섞였어 어느 집안 족보는 가짜가 많이 없어 그래서 가짜가 많이 없어 섞인 족보를 탁한 족보 탁보 가짜가 많이 많이 섞이지 않은 족보를 청 맑은 족보 청보 이렇게 구분하는 일까지 생겼다는 거죠 이게 18세기 조선의 사회상입니다 여기에 또 끼어든 사람들이 있어요 노비들이에요 노비는 성도 없었어요 마당쇠 돌쇠 여기에 무슨 성이 있습니까 성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조선 후기에 와서 신분 상승의 기회를 잡아요 노비 가운데 돈이 있는 사람들 조선시대 노비가 재산 가질 수 있었으니까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역시 국가에 돈을 내고 납속을 해서 면천을 합니다 천민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일단 천민에서 벗어나면 이제 양인이 된 거잖아요 또 자기 돈을 가지고 면역을 하고 수직을 하고 이러면서 노비가 양반으로 상승해 가는 이런 길을 타게 됩니다 이 노비의 신분 상승에 대한 아주 재밌는 연구가 있어서 이 연구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내연 선생의 노비에서 양반으로 그 머나먼 여정 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아주 재밌습니다 경상도 단성현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 산청군 단성면인데 이 지역에 호적대장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1606년부터 1888년까지 무려 거의 300년 동안의 호적대장이 남아있어요 조선시대의 호적대장이 3년마다 한 번씩 새로 작성이 되거든요 어떤 사람이 한 동네에 계속 살게 되면 그 집안의 이력이 3년마다 한 번씩 계속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 이걸 쭉 찾아보면 이 집안의 가게의 변동을 추적할 수가 있겠죠 이거를 한 겁니다 자 호적대장에는 뭐가 있느냐면 주호라고 해가지고 주호라고 해서 그 집 주인의 이름 뭐 호주가 되겠죠 호주의 이름이 있고 그 사람의 나이가 있고 그 사람의 본관이 있고 그 사람의 직역이 있어요 이 직역이 뭐냐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거기에 관직이 있으면 아 양반이군 군인이라고 돼 있으면 아 군역을 지는 일반 상민이군 뭐 이런 식으로 신분을 알 수가 있고 이 사람의 사조 뭐냐면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할아버지 그리고 외할아버지 이 네 사람의 이름과 각각의 직역 신분이 또 기록이 돼 있고 부인이 누구인지 부인의 사조 부인의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할아버지 외할아버지 그리고 마지막에 자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아주 굉장히 충실한 자료입니다 조선은 모든 집들에 대해서 3년마다 한 번씩 이런 기록을 작성을 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실물 사진은 이렇습니다 보기가 굉장히 힘들죠 아마 이거 연구하려고 눈이 좀 아팠을 거예요 여기에서 수봉이라고 한 한 노비를 찾아냅니다 1678년 수봉의 호적대장을 토대로 가계도를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자 수봉이 있고 수봉의 직역은 산호예요 산호 산호비 주인이 단성현에 거주하는 심정양이라는 사람이다 라는 것까지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노비인데 본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 성은 없는데 본관만 있는 경우죠 자 수봉의 아버지는 갓복이고 갓복도 산호입니다 수봉의 어머니 숙향도 사비 산호비예요 수봉의 할아버지는 누군지 몰라요 정조할아버지도 누군지 모릅니다 이거는 수봉이 자기 할아버지 정조할아버지를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외할아버지는 알았어요 외할아버지는 단문인데 역시 산호예요 그러니까 갓복과 숙향이 노와 비가 서로 결혼해서 수봉이라고 하는 노가 태어난 거죠 그 옆에 있는 그림은 수봉의 처갑니다 수봉의 부인 자목 사비 처의 아버지니까 장인 금금이 산호 장모 애춘 사비 자 이래서 1678년 호족에서 수봉은 온통 노비예요 그리고 이것은 조선시대에 아주 일반적으로 있는 가족의 형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 다음에 39년 뒤에 작성된 호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39년 뒤에 1717년에 수봉의 아들 김흥발의 호적이에요 김흥발의 호적을 보면 아버지 수봉이 산호가 아니라 납속 통정대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납속을 통해서 통정대부라고 하는 관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9년 사이의 수봉은 납속을 통해서 면천을 하고 수직까지 한 거죠 돈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신분 상승이 됐어요 수봉이 산호에서 통정대부 관직을 갖는 사람으로 수직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서 수봉의 아들 김흥발은 뭘로 되어 있냐면 어염청 보인 이건 뭐냐면 군인이라는 뜻입니다 평민이 됐어요 그러면서 수봉의 아버지 갓복은 어련으로 이름을 고치고 산호라고 하는 이 기록이 삭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수봉의 아버지가 산호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지운 거죠 그리고 몰랐다던 수봉의 할아버지의 이름이 밝혀져요 그리고 1717년 김흥발 호족에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흥발이 김씨 성을 쓰기 시작했잖아요 성씨를 사용합니다 흥발이 김씨를 쓰게 되면 수봉도 김수봉이 되고 어련도 김어련이 되고 조상들도 전부 김씨 성을 쓰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원래 있던 김해라는 본관에 김씨가 붙게 되면서 김해 김씨 가문 하나가 탄생하는 거예요 이런 변화는 정상적인 게 아니죠 뭔가 감추고 뭔가 드러내고 이러면서 새로운 신분이 만들어진 겁니다 조금 더 뒤로 가볼까요 그 3년 뒤입니다 1720년 이번에는 김수봉의 사위 박근용이라고 하는 사람의 호적입니다 박근용은 사노예요 자 그리고 수봉의 딸 이월이도 사비입니다 수봉은 자신과 아들까지는 관직을 얻었지만 부인 딸 사위는 아직 전부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이로부터 30년 뒤에 1750년 박근용의 호적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노비였던 박근용이 어영청 보인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김수봉의 딸도 이월이가 아니라 김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이라고 한 건 뭐냐면 조선시대에 일반 평민 여성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이 30년 동안에 사위도 양인이 됐고 딸도 양인이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조상들에게도 새로운 기록이 추가가 됩니다 김수봉의 아버지 어련 정병 할아버지 이동 정병 정병은 군인이란 뜻이고 군인은 일반 평민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신분이 상승하면서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기 자식들 그리고 조상들까지도 전부 신분 세탁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 집안에 그 다음 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김수봉의 손자대 1759년 김수봉의 손자 김소명의 호적입니다 여길 보면 수봉이 통정대부라고 나와 있는데 납속이란 말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흥발 가선대부 동지중축사라고 하는 꽤 높은 관직을 얻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납속에 의한 거예요 그러다가 손자 김소명은 업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업무는 뭐냐면 묵과 과거를 준비하는 사람 이라는 뜻입니다 이 묵과 과거를 준비하는 사람은 신분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면 양반의 아랫단 다시 얘기해서 양반의 서자들이 주로 묵과 를 준비하거든요 제대로 된 양반은 아니지만 양반의 끝자락까지 올라갔다를 보여주는 그것이 업무라고 하는 이 명칭입니다 자 수봉은 노비에서 관직을 얻었죠 그 아들도 관직을 얻었죠 그 손자는 이제 양반의 끝단까지 올라간 거예요 손자 때 가서 이런 성과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손자가 돼요 증손자가 되면 1780년 증손자 김땡호라고 한 사람인데 여기에는 이름은 전부 없고 지격 만 남아 있어요 저 파란색 빈칸이 김수봉입니다 김수봉의 증손자 김땡호는 유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학 뭐죠 양반이란 뜻이에요 증손자 때가 되면 양반이 된 겁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았어요 현손 그러니까 증손자의 아들 때를 보면 수봉은 대수가 올라가서 이 그림에서 나갔어요 현손 김종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량으로 나옵니다 이 한량은 다시 주민이 됐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증손자 때 양반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중인으로 떨어졌다 무슨 얘기냐면 양반까지 올라가서 남아있기가 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노비의 신분상승이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도 쉽지 않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거죠 그런데 이 1825년 김수봉의 현손 김종옥의 호적을 보면 주목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김수봉의 손자 등손자 전부 학생으로 기록이 되잖아요 양반이었다는 거예요 김종옥은 다시 내려갔지만 그 두 대는 계속 양반으로 남게 되었다 자 이렇게 되면 아마 김종옥과 그 후손들은 양반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겠죠 자 이러면서 200년 정도를 거치면서 김수봉 가문은 양반이 되는데 결국 성공합니다 양반이 된 김수봉 일가는 그 다음엔 무슨 일을 했을까요 네 족보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 족보가 지금 남아있을 수도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족보 그런 족보가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노비인구는 많을 때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합니다 이 30%의 사람들이 김수봉처럼 신분을 상승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더 지나면 갑오개혁을 통해서 노비제가 폐지되고 전부 양인으로 상승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족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 결과가 지금이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족보를 가지고 있는 지금 상태가 그 결과일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족보를 믿을 수 있을까요 실은 어떤 족보가 진짜고 어떤 족보가 가짜인지 판별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무의미합니다 모두가 진짜일 수 있고 모두가 가짜일 수도 있죠 전체 족보의 10%만 진짜라고 하더라도 어떤 족보는 나머지 90%에 속하는지 가려내는 것도 사실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족보를 가지고 있는 양반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도 그렇게 나쁘지만 않습니다 우리 전통사회의 오랜 신분제를 폐지한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두 평등한 양반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뭐 좋은 일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생각이 역사적인 사실과 어긋난다는 점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족보와 관련해서 어 자기 집에 족보를 자랑하는 사람 자랑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자주 봅니다 그럴 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 주는데요 첫째 우리 집 족보만 진짜라고 우기지 말아라 우리 건 진짜고 다른 집 것은 가짜라고 고집하거나 또 어느 집은 족보가 없다고 해서 무시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내 것도 가짜일 수 있다 이 가능성을 언제나 열어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 우리 조상들이 양반 동네에서 살았다 이렇게 자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정말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소위 그 양반 동네라고 하는 동네에는 양반보다 노비가 훨씬 더 많이 살아요 그러겠죠 세번째 천방지축 마골피 아시죠 이런 성들이 천안성이고 이 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 양반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까요 확인은 안 되지만 그 거꾸로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조선 후기에 노비가 어떤 성을 새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김씨 이씨 박씨를 쓰겠습니까 아니면 천방지축 마골피를 성으로 쓰겠습니까 저 같으면 김이박을 썼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천방지축 마골피씨는 진짜 양반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전에 언젠가 집안에 뿌리찾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집안에 족보 조사해 오기 이런 숙제를 내는 학교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거 안 하겠죠 다행스런 일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 모두의 그 존경을 받으시는 이기백 선생님이 이 족보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대목을 마지막으로 읽는 것으로 마무리를 대신하겠습니다 그 족보와 현대사회라는 글을 쓰셨는데요 거기에 한 대목입니다 개인의 실력에 의하여 인간의 능력을 평가하고 그 능력에 적합한 사회적 지위와 봉사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민주사회의 바람직한 이상이다 그런데 족보는 옛날에 신분적 질서를 유지 보전하고 이에 의하여 인간을 차별하려는 노력의 산물이며 이는 민주사회의 이상에 배치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우리나라 역사의 발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된 것이다 더구나 이미 사실과는 어긋나는 족보가 증가하고 보면 그것을 근거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려는 것은 결코 남을 속이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족보를 가지고 자기의 신분을 과시하려는 풍조가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는 날이 곧 진정한 민주사회가 이루어지는 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떠세요 충분히 공감하시겠죠 자 앞으로는 족보를 자랑하지 말기 우리 족보만 진짜라고 고집하지 말기 족보가 없다고 업신여기지 말기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10 4 5 10 12 13 15